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효과를 많이 봐서 주변에도 여기저기 추천하고 다니는 간호조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살 빼려면 적게 먹고 운동해야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식단, 운동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도 해야 하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칼로리 계산해서 식단까지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간호조 단식으로 쉽게 살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호조 단식이라 식사 시간을 조절해서 평소보다 공복 상태를 조금 더 길게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공복 시간 동안 쌓여있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지방이 빠지고 끊임없는 음식물 소화와 대사로부터 몸을 쉴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간호조 단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굶어서 살 빼는 거 아니냐일 것 같은데요 간호조 단식과 그냥 굶는 것은 살이 빠지는 원리 자체가 전혀 달라요 굶으면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감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해 결국에는 다시 살이 쪄요 또한 지속할 수 없고 음식에 대한 집착을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범이랍니다 반면 간혈적 단식은 칼로리가 아니라 먹는 시간을 철저하게 나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아도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동안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은 덜 나오고 근육을 보존하는 호르몬은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근본적으로 살이 덜 띄는 재질이 된답니다 간혈적 단식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16대 8 단식을 일주일에 3, 4번 정도 했어요 24시간 동안 단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식사 약속도 생기고 어쩔 수 없는 회식 같은 자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배가 너무 고프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8시까지 먹고 다음날 점심 먹을 때까지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16대 8 단식을 했어요 원래는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출근해서 빵이랑 라테 같은 것들을 꼭 먹었었는데요 간혈적 단식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심 먹을 때까지 다른 건 일절 먹지 않고 아메리카노 한 잔만 마셔줬어요 이렇게 간혈적 단식을 한 달 정도 했을 때 몸무게와 체지방 변화를 살펴볼게요 2월 19일 인바디 결과 몸무게 51.4kg에 체지방이 30.5% 였는데 3월 13일에 다시 있던이 50.8kg에 체지방 27.7%가 나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체지방이 2.8%가 빠지고 골격근은 0.5kg이 늘었더라고요 저는 체지방이 엄청 많이 빠졌다고 느끼는 게 제가 작년에 두 달 정도 걸려서 체지방을 4%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하고 또 여기에 식단까지 하면서 이 정도 뺀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혈적 단식을 하면서는 치즈톡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과자도 많이 먹고 또 식단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빠진 거면 효과가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럽다고 느꼈던 부분은 얼굴이 덜 붓는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얼굴이 잘 부어서 아침에는 빵빵하게 부었다가 저녁은 돼야 완전히 빠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럼 사실상 밖에서 일하고 사람 만날 때에는 계속 부어있다가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거울 보면서 지금 좀 괜찮은데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도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는 아예 안 붓는 건 아니지만 붓기가 좀 빨리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얼굴이 붓는다는 게 사실 몸속에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순환도 좋아진 거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 밖에도 피부 상태 개선이나 집중력 향상 같은 이점도 있지만 한 달 차에는 체감하지 못했어요 간혈적 단식이 주는 효과는 공복 시간 동안 쌓여있는 체지방을 꺼내 써서 살이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몸이 대청소할 시간을 주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먹으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소화도 시켜야 하고 호르몬도 만들고 몸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쉴 시간 없이 계속 일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열도 받잖아요 우리 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혈적 단식을 통해서 몸에 안 좋은 염증 산화물질 찌꺼기들이 쌓이지 않도록 청소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걸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오토파지가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의학께서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간혈적 단식을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개선, 심야관계 질환 예방, 집중력 향상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횟수와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간혈적 단식에 대해 자료를 찾고 정리하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단식 동안 먹어도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영양제나 약들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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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